부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규건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이구요. 1795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. 1. 원문입니다. 번영문입니다. 조리법 1. 찹쌀 2대를 깨끗이 씻어 밥을 짓는다. 2. 섬 누룩 1대를 섞어 항아리 낳는다. 3. 좋은 탁주를 걸러 한 덩이 붙는다. 3일이 지나면 술이 되는데 3회주와 같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3일이 지나면 술이 되는 것입니다. 3일이 지나면 술이 되는 것입니다. 3일이 지나면 술이 되는 것입니다.